정말 감사하고요, 사실은 지금 앵콜곡을 아까 한 게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였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정말 짧은 동요를 재질스럽게 편곡한 버전이 있거든요 제가 편곡을 했는데 정말 짧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연주를 들어도 괜찮을지 정말 짧고요 제가 이제 끝난 것처럼 제스처를 하면 끝난 거 맞으니까 당황스러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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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